기세를 이어서 계속하기 계속하기 갑시다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 그.. 네 밑으로 가세요 시간 늦어지면 힘든 더빙이 있으니까 우선 맨 처음에 힘을 뺍시다 밑으로 가셔서 야야 계속 밑으로 가요 오른쪽 아 오케이 지도 좋아 자비스 좋아 자비스 츤데레 플레인 딱히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아니다 비행기 어떻게 생겼지? 비행기 머리 위에 무슨 기생수가 사는 것 같다 저는 그냥 얼음표가 얹은 것 같은데 그래요?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자 행동으로 어 자비 주실거지 당연히 당연히 자비 주실거지만 그렇죠 예 접근하기 야야 빨리 깨야 되니까 바로 발을 안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가야 되었어 어저께도 예 이 인간 링갠 초록색에 닿았어요 초록색 초록색에 닿으라고? 예 아 이렇게? 그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 소리 나오면 돼요 어 얘는 저거는 사랑주는 애 예 도도도도도 소리 안 났어요?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자비 봐보세요 아 이름 노란지 아니네 아 더해야되네 그럼 어떻게 접근하기 시작냐? 접근 네 네 얼굴이 이제 좀 저기 뭐야 홍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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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는데 친데레잖아 친데레 개인적으로 나도 안면홍조가 있는데 아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 뭐라고요? 술 취했냐는 소리 들어본적 있으세요 그것때문에 아니요 형은 한복을 샀죠 뭐 응 자 갑시다 60골드 크흐 계속 밑으로 내가 술을 안먹는 이미지여서 음 나 술 3잔이면 가 내가 종이컵으로 아 그렇습니까? 종이컵? 소주잔으로 아 소주잔 3잔이면 가십니까? 어 3잔이면 가요 너무 약한데 네 여기로 가는게 맞아 근데? 네 맞아요 계속 왼쪽으로 가세요 네네네 응 그렇게 많이 안가도 되니까 예전에 소주잔 여긴가? 아니요 아니요 계속 가세요 왼쪽으로 소주잔 3잔 마시고 갔어요 그냥 완전히 그 학교 엠티에서 아래 네 저장하는게 낫지 않겠어? 응 하세요 네 엠티에서요? 엠티에서 실려 나갔어 아 신발을 못찾아서 아 아 아니 지금도 그러면 여전히 약하겠네요 그쵸? 지금도 마찬가지지 내가 놀려면 술을 마시면 안되는 케이스 응 술 못먹는 사람은 그래서 물타잖아 안그러면 같이 못논다고 응 어디였지? 워터폴이었나요? 어 네 워터폴로 갑시다 쫜뜨뜨 команд 손으로 말하는 남자를 조심하라 손으로 말하는 남자? 예 이거는וע- 스포일러 아니구요 스포일러 아니고 nav mut님이 자주 맡으시는 역할입니다 내가 자주 맡은 역할? 네 누구지? 파피루스? 자주 맡는 애 있잖아요 아르고? 아르고? 알피스? 우선 여기서 왼쪽 왼쪽이었나? 왼쪽에서 계속 왼쪽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 야야 됐어 얘기합니까? 네 어허 인간 왔구나 언단이랑 놀 준비는 됐어? 어 놀 수 있어? 너희를 좋은 친구 사이로 만들 계획을 짜놨다구 야야 좋았어 내 뒤에 서도록 있잖아 이걸 건네주도록 해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뼈다귀야 뭐야 물공기가 뼈다귀 좋아해? 원래 파피루스는 안녕 파피루스 특별한 비밀 1대1 트레이닝 준비됐냐? 야 얘 갑옷 입었을 땐 몰랐는데 완전 그냥 동네 형이네 당연했지 그리고 친구들 데려왔어 안녕 우리 전에 왜 죽이는거 아니야? 일단 들어오지 그래? 되게 착해졌네 여기 안다잉 여주 칼봐 내 친구가 너한테 줄 선물을 직접 챙겨왔어 아 고마워 이건 음 그냥 다른 것들이랑 둬야겠다 저거 몇개야 저게 자 그럼 시작해볼게 어머나 맙소사 갑자기 기억났는데 나 화장실 가야돼 불에서 신나게 놀고 있어 미치 하하하하 아 지리네 이거 코믹 코믹게임이네 이거 그래서 너 여기 무슨 일인데 내 면전에서 네 승리를 자랑하려고 내게 더 큰 굴욕감을 주려고 그런거냐 어 어 어 어 그래 소식하라 알려주지 꼬맥이 넌 지금 내 전작에 서있다 나에게 굴욕감조차 줄 수 없을거야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해주지 우리는 같이 놀거야 매찬 우리는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거야 그리고 우리는 친구가 될거야 넌 내게 푹 빠져드는거야 넌 니가 한 짓에 쪽팔림을 느끼게 되겠지 어 어 어 정말 완벽한 복수야 갑자기 정신세계가 이상해지는거 같네 어 일단 좀 앉으그래 어 둘러보셔도 되고 그냥 바로 앉으셔도 되고 어 이때까지 일부러 BJ만 나왔나보네 여기서 약간 좀 긴장감 주면서 바로 여기 앉나요?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둘러보셔도 되고 어 일단 그냥 앉으시다 오는 지내 위에서 네 어 둘러볼까요? 어 그러셔도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싱크대에 물고기 모양의 찻잔이 있다 네 이런거 또 둘러보면 사람들은 또 좋아하거든요 시청자들은 은식기료 서랍이다 여기엔 포크스푼 라이프가 있다 작은검 도끼 창 쌍철곤이 있다 아니 나도 둘러보는거 좋아해 이런것도 근데 오늘이 시간 많이 없으니까 난 찬 음식이 싫어 알피스는 내 냉장고로 대신 음식을 대우도록 개조해줬지 어 뜨거운 냉장고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야 오 신선하네 전자렌지네 전자렌지 온장고 온장고 인간은 구려 하지만 그 역사는 좀 멋진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말이야 이 커다란 칼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자기 키에 10배가 넘는 칼을 휘둘렀다던데 진짜지? 미쳤니? 흠 거짓말하고 있네 창은 그런거 있다 하더라 렉스가 갖고 있는 인간 삭제대로 읽어봤었다고 난 다 알고 있어 너희의 그 거대한 칼과 외계인과 싸우는 거대 로봇군단 초능력을 쓰는 공주들 헥! 그러니 날 속일 생각 말라고 스타워즈 얘기하는거 같습니다 아 스타워즈요 약간 그런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실제로 그건 있어 예전에 전쟁할 때 있잖아 그... 나당전쟁이었나? 뭐...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전쟁을 할 때 말들을 타고 막 이렇게 기마병들이 뛰어오잖아요 네 기병들이 그러면 일바로 기병들이 뛰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창을 창을 잡고 창을 위로 이렇게 올린대 근데 그거를 뒤에서 이제 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앞에서 이걸 창을 딱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는거야 그래서 말이 딱 올 때 창에 찔리게끔 타다다다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나오잖아 창으로 타다다다 해가지고 그게 10m가 넘은데요 네 실제로 창은 있지 좋은 역사를 알아가는군요 내 방을 보고싶어 안됐네 덕후를 출입금지야 나 덕후였어? 응 몇몇 덕후는 될지도 이제 볼게 없네 별로 응 언제 한번 알피스의 아.. 친구가 왔었어 아는거라곤 피아노 위에 매혹적으로 눕는 것 밖에 없었지 걘가보다 그 컴퓨터 아 예 알파고 그리고 보드도 먹고 그 녀석 진짜로 마음에 안들어 그래도 그놈 생활방식은 괜찮더라 아 참고로 알파고 하니까 얘기 나왔는데 그 알파고 더빙한거 있잖아 우리 그거 내가 네이버붐에 오늘 올렸어 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? 어? 망했어 왜요? 좋아요 한개 나왔어 어 댓글 한개 있어 관심 끄는거 실패했구만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붐이 있습니다 네이버붐 들어가서 전체에 딱 누르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없어 이제 한참 묻혀가지고 거기서 알파고 치면은 나와 알파고 검색이 안된다고 나올 때 있는데 다시 재검색하면 나오거든 묻힌건 어쩔 수 없죠 뭐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네 그렇게 묻힐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좋아요 눌렀거든 아 그렇습니까? 그랬더니 뭐랜지 알아요? 뭐래요? 자기 건 못한대 앉아서 계속할까요? 야야 저래? 마실걸 좀 가져다줄게 어 저 뜨거운거일텐데 그러게요 없는거 아니야? 다 됐다 뭐 마실래? 뭔데? 아 내가 어 뭐야 야 안전씨 넌 손님이잖아 안저도 즐기라고 어 깜짝이야 너무 소리 큰가요? 아니아니아니에요 얘 행동이 놀랬다는거 얘 행동이 알겠습니다 그냥 네가 원하는걸 가리키는건 어때? 그 창으로 말이야 마시고싶으면 화살표 키도 골라 제트를 누르라 언다인도 고르실수 있고 아 이런식으로 언다인도 고를수있어? 네 너 나 간보뇨? 생선 생선 저거 뭐야 육즙 먹을뻔했네 설탕 차에 넣는것 탄산음료 핫초코 아 이거 좋다 핫초코 핫초코 누가 먹고싶다고? 지금 먹고싶다 진짜로 잠깐 기다려 막 기억났는데 초통은 비었어 채워넣는건 과뒀어 항상 귀찮아졌었거든 아시고 아까 늘 수염에 마시멜로우를 바라고 다녔었지 어 답정놀 답정놀 탄산음료 어 탄산음료 사실 니가 그걸 가리키긴 했지만 기쁘고 오이진 않았어 헤 괜찮아 나도 탄산음료는 역접거든 니 이빨을 썩게하고 니 마음을 썩게하고 니 두지를 썩게하지 뭐? 그런데 왜 가지고있냐고? 표정 개기없네 뭐 먹으란 얘기야? 저기 저기 옆에 그 설탕은 차에 넣는거야 너한텐 설탕 한 것도 안줄거야 내가 뭣 아이스크림 파는 누나처럼 보이냐? 이거 답정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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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답정놀 맞습니다 인간장사꾼은 에너지창으로 인류를 위협할아버지 아이스크림 노래가 파벨의 전주곡이라도 되나? 그런거냐? 야야 뭐? 진짜였어? 완전 짱인데 에에에에에에에 자필에에 coal가니깐 가게 가고 가고 가고